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기름을 끓여보며 고춧가루 고춧가루 수고가 많다고 더 많이 남긴다더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가버оч sen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너무 좋은데요? 그런거야? 인간을 파괴한다며 아니, 나 장난친거잖아 아니, 나 장난친거잖아 아니, 김정은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아니, 뭐라 그러는데 그... 아, 뭐 안돼 경영대학교에서 사람들이 안 나지 않게 그냥 나는 난 어디가 또 되셨겠다고 말해서 어딜가나 목욕할게 풀린 만큼의 사랑을 근데, 한자리 못까지만 그래가지고 근데, 넌 년이 아니지 흘러싱하고 흘러싱하고 이렇게 되는거 같아 아니, 졸라 잘되면 잘되고 못되면 졸라고 잘되면 황균이아애보다는 시원하고 잘 어울려 잘되면 좋아 흐흐흐흫 jem 모르겠네 제가 좀 확인해봐 뭔가요? 그게 좀 싸서 정말 잘 못할거 같아 내가 힘내면 안 맞아서 학교에서 말해서 약을 못 받았고 그다음 무너다 버릴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은 경우가 오늘의 주인공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. 찍고 있어요 고춧가루 소세지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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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아, 뜨거워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뜨거워 그러다가 나한테 기계한거야 지지질이 나니까 지지질이 나고 입만 살아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아 그러다가 언젠간 드시겠구나 아 역시 형님 형님 근데 대구 온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? 2주에 한 번씩 다 그러니까 요일이라던가 아니면 배출 일수라던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냥 2주에 한 번 정도라고 되어있는거니까 뭔가 배글랍니다 하얀는 그래도 그래도 그 동대구였거라 맞는 말이 안돼요? 네 음 그러니십시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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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